아 이게 지금 양쪽 팀들이 정말 신중한게 제대로 보이겠죠 아 IT 맥크 오더 나왔어요 자 눈 넷이에요 아 지금 눈 가요 눈 가요 눈 넷 아 지금 피치팀 눈 다섯 명 아 양한 선수가 나머킬 아 양한 형님 아 이거 IT 맥크가 이게 좋나요 자 진짜 4대2 아 양한 선수가 10킬로 최다킬까지 갱신했습니다 아 그 사람 그 사람 누군가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될대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이름 뭐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름 뭐지 어 오프하있다 어디갔네? 온몸 둘 연막이 쌈? 연막이 앞에 까지 여기? 여기? 네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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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혼자 볼게요 빼요 온몸 작업한다고 지금 작업할때 말좀 해줘요 제가 땡길게 또 온몸을 우리 종이 방을 가야될거 같은데 그러지 방을 가야돼 방을 가야될 아이고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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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때? 탈 때가 HP죠 오케이 잘 뚫었대 아우씨 잡아줘야지 마루니 그렇지 마루니 마루니 이야 오졌대 아 현승이 오졌어요 안녕하세요 폭탄이 엉망이 뱀 도망가 마사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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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하나? 오빠 없었지 안보이네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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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 이마에 잘 빤다고? 아 뭐래 어 쪽 빻아놨다 쪽 빻아놨다 쪽 빻아놨다 방온다 방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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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폭탄이 모듈핑해서 한번 까고 그냥 나가볼게요 뿅 뱅 뱅스니크 뱅스니크 한번 쏴 대피주 빻다가 비스빙을 하나 까주면 드물을 이리 뱉 뱉 아니 중족배 가는건 뭐냐 중족배하나가는데 거 어 이게 뭐야 뭐야 왜 나가는거야 아 이런 빡 집중합시다 한 명이 잘 막으면 100명도 먹을 수 있다 했어 여기다 올라왔는지요 아이고 이거 개꼴이죠 종순아 건들겠쥬 네 오게 있어요 저거 봐줘야되요 마빙치고 온다는거를 알겠지만 와 지스나 종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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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공 마빙을 딱 치고 등 돌리고 딱 오니 하지만 안통하죠 뭐라구요? 비매너 들어왔다 어디? 누구? 오늘 비매너 날이네 오늘 비매너 날이야 왜 안들어오네 비매너 맞아? 아 맞네 비매너가 비매너야 뭐야 개구방 뭐야 멀티킬 개발 아이고 정풀킬 밖에 안되는 까비 또 또 또 들어왔네 야 갯구리고 이번엔 옥이다 5폭 멀티킬 가본다 프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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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와 안오지 방조심 이러면 방조심 방조심해 방 방 나 방감 네 아니 방 방요령이 안 돼 왜 아 느낌이 방향 아 폭도 못간다 이사람 아 노들빈 깎고 멀티킬 뛰어들 간다 비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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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멀티킬 빵 빵 없다 비게둘 기계를 뭐야 뭐야 야 패스했다 패스했다 너그로우 패스 맞 car 패스 낫자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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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인가 본데 아 와요 La L250 휴대전화 휴대전화 중계단 번지킬려고 한마디 나트 친구 야 우선 오빠 모더리 하고 진중 방이다 방 방방방방 밖包 들어가야 돼 밖으로 망가야돼 조금 ramp 힘들 크로스 기계를 잇따 힘 내세요 아리긴 아하 개자식이라디 말이 너무 수많이네 개자식이라니 어휴 한번 빼르고 딱 가주면은 여기 오른쪽이나 있는데 오른쪽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야 삥을 잇따 방돌이거든요 못간다 이렇게 이거 아홉샷 했네 이거 올려야 해가지고 방돌이야 방돌 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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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야 내 역시 잘 먹네 방방방방 아홉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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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 나오는거야 뭐야 이거 벽업이 왜 이거 대표에 가면 대표에 가면 기계드식이었다는데 아 기계드식이었다는데 아 아 또 어시네 아홉샷 안했어 30킬 찍었겄다 이거 개그 앞에 하나 아린이 올라가십시자 갑시다 가자 아 중공배 빼빼빼빼 어 어 잠깐만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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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할게 있어 할게 있어 할게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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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양반 왜 안오냐 주먹이네 이 양반 왜 안와 아이 또 아 아 이 새끼 나한테 녹색하시냐 아니 R 다 쓰면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아 박스 에피 이러이씨 뭐야 이건 또 방 가서 이거 내려온거 잡고 그냥 올라가죠 이 내려오는데 나 갔다가 보자 아니 모습 보여주면 안오죠 전화형 생각을 해봐도 안오겠어요 아 이봐 따라오잖아 얘 왜 이거봐 뭐야 이거 갑시다 이거 내가 갈게 전방 잡았다 아이고야 나 핏먹었거든요 나 어디야 전방 갔다 전방 우리쪽 전방 갔다 이거 나 뺐는데 나와봐 으아이씨 야이 켈 파지 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좋아 가자 적뼈소리나는데 적뼈소리나거든 왜 빼요 아 얘가 자꾸 뒤에서 아니 난 중갔어 하나 적 빼고 옥방 갖다 놔 아 이틀새끼 진짜 뭐야 중있다 아직도 중 아 중개중개중개중개중개 오늘 비매날 정말 파티네 그냥 아 오늘 다들 월요일이로 스트레스 킬러 한가봐 다 본캠 따로 있거든 알지 본캠 따로 있거든 또다른 자아가 나오거든 아 빨리 오세요 어디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Michelle 아포구구구구 삼시킬 해야되거든 비피기 오케이 삼시킬 해야되거든요 아 나 대박 30킬 해야되니 어 어딨어요? 어 적배턱 하나 오는데? 적배턱 하나 오는데? 아니 아니 혹시 아니에요 방 1킬 아니 방 나 얘 나이스 고 30킬 후우 31킬 아 우리 승리할게